한글자막 by 박영선 한글자막 by 박영선 10월의 마지막 밤은 눈물을 이어 변한 인체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슬슬한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어떻게 변경도 못하고 미쳐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기자를 내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날이 울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의 슬슬한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그대의 진실인가요 그대의 진실인가요 그리고 타임의 진실인가요 그대의 진실인가요 그러나 바랜으로 그대의 진실인가요 일수 없는 꿈을 슬퍼요 나를 그려줘요 나를 그려줘요 나를 그려줘요 나를 그려줘요 나를 그려줘요 나를 그려줘요